안녕 다시 왔어요 지금 거실에서 제일 잘 터지는 데를 찾아서 왔는데 인터넷이 자꾸 안 터져가지고 버블도 잘 안되고 이거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발밑에 지금 무가 자고 있어요 이리와 이리와 거기 있을거야 이리와 이걸로 유혹해봐야겠다 이리와 이리와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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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인사해 여기 제 옆에 누웠어요 도랑 딸기 사러 가려구요 콩 콩콩 딸기야 이거 봐요 뿌 배고파 뿌 뿌 뿌 이리와 이리와 안온다 히 Earth 뿌가 가지고 노는 모든 인형들은 이렇게 이렇게 된답니다. 도비는 모모랑 잠깐 나갔어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뿔을 제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뿔! 이리 와야지. 인사해야지.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가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핸드폰 보여달라고요? 핸드폰 지금 브이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뿔! 으응? 으응? 앞머리가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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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귀여워요? 이거는 일본 투어할 때 내전에 샀던 것 같은데. 빈티지 탑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어떡해? 텔러는 방에 있어요. 저녁은 제가 지금 첫 끼를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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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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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왜 이렇게 빨갛지?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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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뭐한테 선물해준 신발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발 시리지 말라고 신발 신는 것 같아. 한쪽 눈 감고 한쪽 볼 찌르는 거 돼요 깽이는 본 집에 있습니다 신발을 해체 해놨어요 이렇게 볼터치 했어요 윙크 아직도 못해요 이쪽이 그나마 되고 누구가 장판을 다 뜯어놓고 있습니다 티띠띠 스포는 오늘 제가 한 브이앱에 다 나와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브이앱을 차근차근 돌려 보다 보면 아 진짜 안물이 왜 이러네 차근차근 돌려 보다 보면은 다음 TTS4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제 부랑 딸기 사고를 가야겠어요 부랑 딸기 사고 다시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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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